탑 던 메버리 골드 프리미어 행사차 한국을 방문한 톰 크루즈의 파격적인 행동 때문에 일본인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하루 먼저 전용기를 타고 급하게 한국에 도착한 톰 크루즈는 현재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손가락 하트와 반쪽 하트를 준비해 한국 팬들을 놀라게 했으며 일본에서 30분 걸렸던 포토타임도 2시간가량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생일이었던 팬에게는 한국어로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해당 행동으로 일본에서는 톰 크루즈가 일본보다 한국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수많은 일본 팬들 역시 인정했다고 합니다. 공식 월드 프리미어 행사가 종료된 시점에서 주주연 출연자의 행사 참여가 의무가 아닌데 톰 크루즈가 한국에는 무조건 다 같이 가야 한다고 얘기 전 출연진이 한국에 방문해 일본에서 1시간 30분이 걸렸던 레드카펫 행사가 한국에서는 3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톰 크루즈의 부탁으로 한국에 방문한 마일즈 텔러는 이렇게 우리를 뜨겁게 환영해줄지 몰랐다. 한국인들은 정말 뜨거운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다면 크게 후회했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센스가 넘치는 한국인들답게 사전 공연의 미국 최대 규모 경연 프로그램이었던 ASC에서 케이팝 아티스트 최초로 우승해 미국에서 가장 핫한 알렉사를 불러 탑건 OST를 부르게 톰 크루즈가 공연 이전에 따로 사진을 요청할 정도였으며 그녀에게 케이팝을 주로 부른다고 해서 오디션 때부터 지켜봤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주최 측이 준비한 곤룡 포항공 점퍼를 받은 톰 크루즈는 너무 이쁘다며 한국의 미가 담긴 훌륭한 항공 점퍼라면서 자신의 개인 사무실의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겠다고 말해 모두가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 타잔 데이비스는 우리 이렇게 입고 있으니 케이팝 그룹 같다면서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곤룡 포를 받은 감독 또한 프리미어 행사에서 받은 어느 선물보다 훌륭한 선물이라면서 곤룡 포입은 자신의 사진을 많이 찍어달라면서 포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늦게 끝난 사전 행사로 주최 측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눈치챈 톰 크루즈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괜찮으니 팬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해 현장에 있던 수많은 기자들과 팬들이 환호했다고 합니다. 사전 행사가 종료되고 일정상으로는 숙소로 돌아가야 할 배우들이 자신들도 한국 팬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해 출연진 전부가 예정에 없던 탑건 매버릭 상영관에 방문해 팬들과 시청했다고 합니다. 해당 행동은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처음 있는 돌발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모습을 지켜본 일본 기자들이 톰 크루즈가 일본을 무시하고 한국에서만 특별한 행동을 했다며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는 기사를 작성했지만 댓글에서는 의외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톰 크루즈는 확실히 일본에서보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다. 나 같아도 이상한 게임 캐릭터로 반겨주는 일본보다 한국을 좋아하겠다. 딱 일본의 2배 아니 3배 정도 즐기고 가는 것 같네. 한국인들의 준비성과 매너를 보면 일본이 보고 배워야 할 것 같다. 한국이 준비한 항공 점퍼는 나도 갖고 싶을 정도다. 우리 일본은 어떤 것을 준비했지? 역시 한국은 손님을 대접할 줄 아는 나라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톰 크루즈는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 왔는데 여러분을 보고 나니 떠나고 싶지 않다. 내년 여름 미션 임파서블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며 아쉬워했다고 합니다.